자 이제 못가죠? 뭘 적으라 질럭 일단 질럭만 가죠? 일단 질럭만 하면서 상황을 좀 눈치있게 해봅시다 일단 제가 봤을때는 11시가 타겟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일단?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여파 빌드를 어떻게 할거냐면은 21포를 할건데 양포를 해줄거에요 11시에 자 게이트 2개 터치하면서 21포를 할건데 어차피 웬만하면 내일 12주로 갈거란 말이지 보통은 한 90% 이상은 왜냐면 11시가 죽이기 편하니까 일단은 6시 오버풀이네 6시 오버풀 9발이 아닙니다 일단 자 바로 11시 받께요 저는 아마도 11시는 압박을 많이 받을거라 포즈를 바로 못쓸거란 말이지 이따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11시 턴을 좀 해주자 또 오드론이야? 오드론이 왜이렇게 많은거지 근데? 자 첫질럭 달려줄게요 위로 어차피 타겟은 11시니까 달려줘 압박을 지워주고요 압박을 지워주고요 근데 리컨을 잘하네 땡락으로 자 압박으로 지워줄게 자 호동님은 긴지 센터 시간말을 끌어주자 시간말 시간 벌기 용이야 사실 시간을 계속 벌어주면 셀프 갑시다 자 팔아야되니까 핵심 빙집 때려주고 공포도 안해줍시다 안해주고 추가제로 계속 끌려줄게요 일단은 살려야되니까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되 질럭이 먹히긴하지만 일단 칼타이밍이 벌렸죠 지금 추가적으로 찍어주고 나도 본포 하나 할까? 나도 하나 하자 어쨌건 11시가 일단 살아있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질럭을 다 잃긴 했지만 제가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어요 6시 탈같은데 근데? 아닌가? 딱 좀 미리 먹어놓자 나이가 보다 탈같은데 이거? 산이네? 골라 빠르네 6 드론 추가 질럭도 출발할게요 저도 상대가 탈이 좀 빠르기때문에 산은 내어 무탈같은데 지금은 좀 이제 가서 그런 패드 좀 주면 좋을것같은데 그런 패드 좀 주면 좋을것같은데 그럼 잡아봐 최대한 왜케 많아 잠깐만 칼라같은데 상대가 좀 많아요 자 패드 좀 감싸줄게요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나? 야 농목 갈세네? 잠깐만 야 안돼 야 이 자식들아 농목 맞아 이거? 야 내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씨 이 씨 아 아 아 내가 공격리 너 내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도라인 어휘가 없네 이왕 죽었으니까 캐논 좀 지어줄까요 랜싱 아 갑시다 분노에 넣지갑니다 일단은 아 이건 좀 어이가 없긴 해요 일단 아니 모아봅시다 덤벼봐 이럴게 없는 놈이야 이제 덤벼봐 어 저글링 따와봐 한번 도망가자 아프다 좀 우리 팀 캐논 3개 지어줬어요 예 해놓을까 일단 해놔 여기 아프다 아프다 너무 이거는 좀 어 온다 이렇게 막아줄게 여기 막아줘 좀 심하긴 했어 이거는 어 손을 넘었죠 방금 너무 호무하긴 한데 나 저렇게 자칼라 드론넛이 닉넛을 줄 몰랐는데 상대 상대가 농봉으로 내 냉맞겠어 저글링 저글링이랑 어 드론이 어 무리지 당연히 무리지 자 여사 스파이어 가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질럿이 있고 스태프가 타져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단 제가 일단 따로 죽었거든요 좀 어이없게 죽을 때밖에 없었어 이렇게 막아줄게 내가 내 역할이 꽤 크지 지금 빌맞기 오셨죠 제 역할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포토도 되게 막아줬고 리프도 좀 다 잘 막아주고 있고 1인분 했죠 방금 프로 4킬이예요 프로 4킬이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난 죽었으니까 어이없긴 하거든요 일단 예 죽을게 아니었는데 상대가 도라이처럼 해가지고 죽었죠 드라곤도 떴고 게이트킬 막아줄게 막아봐 인증으로 줄어넘질 템시 일부러 게임 안한다고 불리하니까 안하는거겠지 어? 우리가 유리한대 지금 이러면 어? 나 죽였어도 우리가 좋은 게임이야 저러면 진짜 어이없긴 하네 그래도 일단 열정이 죽이면 우리가 유리하죠 나쁠게 없어 게임은 게이트 깨줘야 나가겠는데 게이트 깨주는데 힘을 부쳐줄게요 저의 역할도 작지 않았죠 일단 11시 캐노를 지어줘서 살렸기 때문에 상대가 링도 많이 왔고 나한테 굉장히 많은 걸 투자했어